히잇 히해 어허허허허 헉! 내 이름을 부르셨어 으아허헣 산타 할아버지 아 뽀로로 헤디 루피야 미안하다 지독한 독감 때문에 반갑구나 포비야 그리고 니가 크롱이지 마을사람들이 다 독감에 걸려서 크리스마스 준비에 문제가 생겼단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모든 준비를 딱 맞춰 끝낼거야 내일까지는 그럼 저희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가장 급한 일은 크리스마스 토핑을 쿠키캐슬에 보내는 거란다 토핑이요 토핑을 뿌린 크리스마스 선물 참 맛있는데 그런데 토핑을 쿠키캐슬 왕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올해 크리스마스 쿠키 선물은 없단다 하지만 저희는 쿠키캐슬 가는 길도 모르는데 자 여기 지도가 있다 헤디 포로로 너에겐 토핑을 맡기마 나 산타는 뽀로로를 토핑 대사로 임명하노라 뽀로로는 올해 최고의 쿠키와 캔디에 산타의 토핑을 뿌릴 것이다 뽀로로는 잘 해낼거에요 산타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고맙다 포비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면 서둘러 돌아와야 한다 12시 전에 말이야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얘들아 다녀오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잘게요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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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